이번 시간은요, 취업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출고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 대기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취업계 베테랑,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파릇파릇하네요. 그러니까요. 김쌤과 저희가 오늘도 취업 문턱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 취준생들의 고민 사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은행권과 식품업계에 대한 고민 사연을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대기업 공채가 슬슬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방향 설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상반기 결과가 안 좋았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주로 했던 질문들,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아나운서분들께서 학생처럼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주변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승재 아나운서의 국학생 목소리.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학생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였으면 좋겠네요. 여자 아니죠? 네, 여학생입니다. 윤정아 아나운서가 여학생같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출고 대기 열혈 애청자입니다. 3학년이 되니 주변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아지면서 심숭생숭하네요. 대학 입학 전까지는 나름 성적이 좋아서 고민 없이 진학하고, 대학에서는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어서 학점도 잘 받아놨습니다. 어학과 취업에 필요하다는 자격증도 틈틈이 준비해서 몇 개 땄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걱정 없겠다고 말하고 부럽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을지, 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오래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로 자체를 고민하는 저 같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태성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요즘은 뭐, 저번에 저희가 첫 시간이었나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저희 놀았잖아요. 요즘은 대학교 1학년때부터 취업 고민,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특히 2학년, 3학년 될수록 그렇게 고민이 많아진다고 할 텐데, 공감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사연 주신 이분은 참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 제가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 중에 이런 말을 가장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눈이 위로 뜨면서, 음, 이렇게 하죠.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기에 급급한 건지, 아니면 회사와 직업에 기준을 두지 못했던 걸까요?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구나. 네. 한 80%는 생각 안 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하고 싶은 일이 막연히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거나, 경험할 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나운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대학교 들어와서 하게 된 건데, 이게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의 학생들 이외에, 80%는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하고, 점수 잘 따야 좋은 학교 가야 하니까 학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데, 이렇게 어떤 조언으로 이게 갑자기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깊이 생각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신의 향후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야지만 경험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취준생들은 대학교 4학년 때 대부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코앞에 두고 생각하다 보니 조급해지고 남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직업을 고를 때 본인의 적성은 고려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본인 생각이 없다 보니까 보통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모두 다 선호하는 기업. 여기 같이 우르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지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 여기 지원했어. 여기 합격했어. 하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좋아 보이는 곳에 많이들 지원을 하거든요. 질문하는 학생은 적어도 첫 번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지는 곳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곳이고, 직무는 어떤 곳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하신다면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출고되기 보십시오. 출고되기 보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이렇게 또 깨알같은 방송 홍보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갖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이게 하고 싶은 일이나 어떤 고민 없이 기원에 지원한 친구들 생각보다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예전에 이야기가 있는데, 영문대에서 1대1 컨설팅, 취업 컨설팅을 할 때였었어요.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저에게 선생님, 저는 CJ E&M 영화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여작 목소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또는 마케팅을 전공했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아니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학에도 영화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 밖에서 영화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나 시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이건 좀 느낌이 좋지 않은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또 이제 인내, 인내가 굉장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듯이. 계속 물었어요. 그래, 그럼 그래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깊이 아는지, 아니면 영화 시장에 대해서 아는지 차근차근 물어봤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천만 관객들은 그런 정도의 영화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정도? 이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100% 지원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하시는 걸로. 네, 놀랍습니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는 지금 상태로는 절대 CJ E&M에 영화 마케팅 합격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당장, 지금 당장은 절대 지원하지 말아라.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채용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담당했던 곳이라서 이 친구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무모한, 그냥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건 그냥 지식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지식도 없고요.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쓰겠다 해요.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유화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말 하고 싶어. 이게 좋아 보이는 것에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심사위원들이 알아줄 거야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유화적인 기대.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 말아야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발견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열정을 표현하면 관계자들도 좀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열정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라고 물었더니 학생은 정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심 바로 꺼요? 네. 그래서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열정을 네가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봐.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정말 하고 싶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정말 하고 싶다고 얘기한대요.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나 믿게 할, 채용팀장을 믿게 할 근거를 네가 얘기를 해야 돼. 경험을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했더니 학생 입장은 그래도 없는데요. 그래도 내 열정을 회사에서 알아줄 거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로 했어요. 임원분이 계셨나, 아버지가. 그런가요? 제가 그래도 학생에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은 그래도 간절히. 간절한 눈으로. 그 강아지, 강아지 간절한 눈 아세요? 아니면 저기 왜 마트 앞에서 장난감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등굴로는. 그러고 보니까 김승재 아나운서도 마트 앞에 장난감 코너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청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등으로. 그런 눈으로 자꾸 쳐다보면서 될 거다, 나를 믿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 됩니다. 참고로요. CJ E&M의 영화 마케팅은요. 한때 2300대 1의 경쟁률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2300대 1이요? 230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 2300명은 한번 1미터에 한 명씩 늘어나보세요. 2킬로를 늘었었는데 그중에 한 명 뽑는데. 나 경험도 없어, 준비도 안 했어. 그런데 나 뽑아주세요. 이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뻤나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 아침비라는 게 본인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뻤나요라는 물음에 제 가슴도 아프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고집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고민 상담자,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어떤 꿈은 딱히 없는 그런 느낌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위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오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친구의 사연이 뒤에 소개될 거거든요. 그 친구하고 같이 엮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 상담 사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카페 스펙업의 아이디 킹호구님이 보낸 고민사연 킹호구. 재밌네요. 저는 지방국립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제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어학, IELTS, 오버홀 7.5, 최신이라고 하는데 토익 800점, 토스 6.0, 수상경력,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장려상 받았고요. 논문 1회, 인턴, IT기업에서 하는 인턴 1회, 특허 1회, 봉사활동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해봤습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업 코칭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전략으로 어딜 가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사연과 달리 딱 스펙만 보이는데요. 아주 자신있게. 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좀 뭔가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스펙으로만 승부 부르는 친구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취업과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저 스펙이 뭐 어떻고 학점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토익이 어떻고 자격증이 어떻고 이런데 어느 기업 갈 수 있어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되게 좀 그렇게 들으시면 처음 듣는 생각이 제가 태성쌤이었다면 이게 되게 좀 성의없어 보인다. 좀 건방져 보인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취업 컨설팅을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꼭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잘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해요. 그런데 이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자체를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취업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께 좋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걸 구분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한번 구분을 해보시죠.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세로축은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가로축은 잘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하는 겁니다. 두 축을 수직 교차했을 때 4개의 사분면이 나오죠. 오른쪽 위쪽에, 이쪽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 왼쪽 위쪽은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왼쪽 아래쪽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할 수도 없는 일. 오른쪽 아래쪽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연필로 각 사분면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직무를 뜻하는 거죠? 직무도 괜찮고 지원하는 회사도 괜찮고 수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직무는 마케팅, 영업, 인사 이런 걸 써도 되고요. 또 하나는 산업은 식품 산업에 관심이 있어요.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자동차, 식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수상적인 단어를 쓰셔도 돼요. 난 창의적인 게 강점이 있어. 나는 꼼꼼한 일을 잘해. 이런 것, 이렇게 수상적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다 적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배치가 완료됐으면 각 영역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를 우선 보시고요. 지금부터 각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크게 갈등이 없을 만한 그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하는 일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본인만 잡박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지원할 그 분야에 나하고 경쟁할 친구들보다 잘할 것 같다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보면 이제 잘하는 것은 일로 두고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하라는 이런 얘기도 옛날에 옛말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분야는 과감하게 책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의외로 이런 분야로 분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3번인데도? 이게 대표적인 게 이른바 엄치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학교로 좋은 최고의 과정을 거쳐서 커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명문대에 나왔고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님의 아버지의 눈빛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친구들이 말이야 다 이 정도 갔는데. 소리 말하는 전문직 같은 거. 그렇죠. 그럴 정도 갔는데 나도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일단 좋아하지도 않고 잘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잊으셔야 돼요. 이거 내 일 아니에요. 만약에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 뽑지도 않고요. 만약에 운이 좋아 좋아서 뽑혔어. 그래도 곧 퇴사할 거고요. 퇴사하지 않더라도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던,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 공지가 떴는데 한 군데만 지원을 해야 돼. 그런데 한 군데는 내가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는 일. 이쪽이 공고가 하나 났고요. 하나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할 수 있는 일. 이쪽에 공고가 났어요. 어느 쪽에 지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요? 고민이 되시죠.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요. 원칙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에 합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지원자일까요? 채용팀장일까요? 채용팀장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자의 관점이 아니라 채용팀장의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출고 대기에서 예전에 몇 번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채용기획서의 첫 문장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채용팀장 관점에서 보면 2번,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 그리고 4번, 잘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일. 이것을 봤을 때는 누구를 뽑고 싶어 할까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잘하는 산을 뽑습니다. 좋아하든 말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채용팀장의 입장이 되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생각을 못하다가 채용팀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면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관점만 딱 바꾸면 답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길게 보면 좋아하는 일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서 이제 고민이 엄청 하잖아요. 길게 보면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입 공채에서 채용팀이 잘 못하는데 기회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보다는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자.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기회 첫 번째, 뭐냐면 직무 이동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요즘에 직무 이동, 사내 직무 이동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그래서 이직의 기회를 잡거나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에서 이 사람 욕심을 냅니다. 저 친구 저기서 일 잘하네. 우리 팀으로 끌어올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못하는 분야를 지원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을 뿐더러 운 좋게 잡았더라도 곧 밀려날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요. 자수소를 10만 건의 심사를 했었는데요.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는 일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나 이거 좋아해. 그런데 기업에서 교육시켜주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데요. 기업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교육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그럴 애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정으로 열정만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당장에는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차후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잘할 수 있는 일에 올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쨌든 잘하는 곳을 선택하라. 이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태성쌤 이 상담자에게 도움을 주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집중을 하세요. 100개 쓰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할 수 있는 일. 그 영역에 즉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하시고요.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는요. 꼭 적으세요. 아까 4부면 나누었죠. 꼭 적으세요. 제 학생 중에도요. 제 상담을 받고 나서 선생님 맞아요. 제가 잘할 수 없는 일에 그동안 집중해서 에너지를 낭비했네요. 라고 하고서 다음 주에 보면 또 거기 쓰고 있어요. 이거 적지를 않으면 계속 그쪽에 미래에 남으니까요. 이거를 꼭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자꾸만 손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이가요 손이가. 그래서 일단은 딱 적어놓고 과감하게 제껴놓으셔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제 기업 채용팀장이셨기 때문에 비밀노트 공개해 주셔야죠. 채용팀장의 비밀노트 부모님 말씀 듣지 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출고되기를 10회 이상 보신 부모님의 말씀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솔루션이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더라도 10년 전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10년 후를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지난 그 솔루션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출고되기를 보시고 직접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이시라면 웃기는 소리 안 해가지 마시고 이 방송 보시면서 자식이 좋아하는 게 뭔가 잘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해줘야겠구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 말끔히 고민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태 선생님 오늘 소감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100m 우리 달리기 할 때 목표 지점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왔다 갔다 하면 꼬리 지점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잡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우리 출고되기를 계속 보시면 방향 제대로 잡을 수 있고요. 더 궁금한 거, 방송에서 커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스펙업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고민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출고되기 위포트에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